아... 아... 노동열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비가 오는 일요일이에요. 오랜만에 아주 휴식 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빗소리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오늘은 할 게 생각났어. 오늘은 할 게 생각났어. 오늘 샤넬 행사장에 갔다 왔어요. 샤넬 팩토리 넘버 파이브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갔다 왔고요. 그래서 지금 오후가 되었으니까 뭘 할 거냐면 저는 지금부터 맨 처음에 제 유튜브 이름을 연애정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연애정원이라고 했던 이유가 제가 꽃을 키우는 것이 되게 좋아요. 집에 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미루고 미루었던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죽어가는 식물이 있거나 선물을 받았는데 얘가 좀 시름시름하다 그러면 저한테 보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솔루션을 흙은 어떻게 써야 하며 물은 얼마나 줘야 하며 분갈이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그런 걸 잘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예요. 지금 식물을 키운지 언 언 7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바로 식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연애정원이에요. 연애정원. 저희 집이 진짜 꽃이 너무 많아서 연화의 정원에서 연애정원이고 그래서 비비안 이스트우드라고 한 것도 이스트우드 진짜 산증인 보시면 짜잔 어딜 가나 식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또 식물 이스트우드 정원으로 사이버 그리고 여행을 다행히 여행을 하다 이스트우드 이루 여행을 중앙 여행을 여행을 그와 여행을 먹어봐요. 꽃이 진짜 많죠? 그의 소금금금 노동열이 틀어올까? 그래서 연애정원이에요 그래서 괜히 그냥 연애정원이라고 지은 게 아니라 신물들이 너무나 많고 또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일단 분갈이를 해줘야 될 애들 진짜 많아요 보시면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오랜 시간 신경을 너무 못 써줘가지고 마구자기로 자라버린 제 서인장과 그리고 얘는 용삼목 철화인데 용삼목 철화 얘도 지금 앞으로 기울었어요 보시면 옆으로 봤을 때 인사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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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도 지금 분갈이가 시급해요 미안하다 앞으로 너무 기운 거 아니야? 거의 일자목 거북목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갈이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는 선물받은 아이들인데 선물받은 아이들인데 이 선물받은 아이들도 지금 기본 컵이 담겨 있어서 얘는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예쁜 화분을 많이 사놔서 예쁜 화분을 많이 사놔서 화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얘 이거 어떡하지? 얘는 제가 여기다가 분갈이를 해줬는데 이렇게 자라나가 갑자기 이렇게 자라버렸네 이제 얘는 다행히 제가 어제 제라늠들은 어제 가지치기를 해준 상태예요 원래 난리가 난리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것도 어제 분갈이를 다 해주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오 슛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를 해준 상황이 있고 예쁘게 분갈이를 해준 상황이 있고 예쁘게 분갈이를 해준 상황이 있고 그래서 지금 얘네들도 분갈이를 해줬는데 이미 또 이렇게 웃자라버렸어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는데 분갈이를 해준 화분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분갈이를 해주려고 산 화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슝 슝 슝 슝 슝 슝 슝 슝 슝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어떻게 해야겠지? 갑자기 하려니까 또 갑자기 하려니까 갑자기 하려니까 또 싶었죠? 갑자기 또 하려니까 그렇지? 갑자기 하려니까 2 됩니다. monton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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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제 제가 쉬던 게 아니고 어제 찍어놨어야 됐어 얘네 다 지금 가지치기 해가지고 삽목해 놓은 거거든요 삽목 후 결과는 3주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주 뒤에 두통을 끌어낸 거에요 4주 뒤에 두통을 끌어낸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이게 오늘 제가 제가 분갈이 하려고 따둔 애들 인데요 짜잔 얘네들이 오늘 분갈이 하려고 일단은 이 장미 수국을 분갈이 해줄 거에요 애가 수국인지 모르시겠죠? 근데 장미 수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얘가 지금 제주도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고무 화분에 들어있어요 고무 화분에 들어있으면 애가 숨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금방 뿌리가 썩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치기를 얼마 정도 해준 상태고 그래서 지금 새순이 막 나고 있어요 새순 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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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아주 좋은 흙으로 분갈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혼합한 최고급 혼합토라고 이름을 지은 세순이 나오고 있어요 꽃을 다 피운 다음에 지금 장마가 오기 분갈이의 가장 좋은 시기 분갈이의 가장 좋은 시기는 봄하고 가을인데 장마가 오기 전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이에요 지금은 약간 애매한 시기인데 간 어쩔 수가 없지 장마가 오기 전에 빨리 시작을 해줘야지 얘네가 빨리 상하지 않기 때문에 분갈이 해 주겠습니다 일단 먼저 분갈이의 화분은 두 가지인데 보통 분갈이 할 때 이렇게 저는 이미 여기다가 페인팅을 했어요 페인팅을 흰색 페인팅을 했는데 이렇게 페인팅을 한 건데 독일 토분을 써요 독일 토분 테라콕 독일 토분을 쓰는 이유가 토분이어야지 굉장히 통기성하고 이 화분이 숨을 쉬고 공기구멍이 있기 때문에 어 식물을 키우기에 굉장히 적합한 집이에요 왜 환기가 잘 되는 그런 살기 좋은 집이랄까 사람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렇게 토분에다가 또 질 좋은 독일 토분이 가장 질이 좋아서 질 좋은 독일 토분으로 집을 옮겨줄 거고요 오케이 온테이크 끊고 온테이크 끊고 비비 밤이 되어서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숲 연애정원 진짜 너무 나쁘네 어디가 보임 utzrada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